이게 초당 옥수수로 올챙이 국수라는 걸 만들어볼 거예요. 올챙이 국수? 강원도에서 유명하거든요. 올챙이 국수. 왜 이름이 올챙이 국수지? 보세요 한번. 저렇게 뽑아내서 올챙이 같이 나와서. 소만두무라 국수인데. 근데 저걸 만든다고? 저걸 초당 옥수수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초당으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저거가 한 16개 정도? 제가 쓴 거예요. 오 16개. 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러 명 먹으니까. 단내가 장난 아니다. 색깔 봐 노란색. 근데 물이 저렇게 많아요? 물 엄청 많이 많아요 보세요. 물이 엄청 많죠 수분이. 진짜 장난 아니다. 초당 옥수수가 이렇게 수분이 많아요. 이게 다 당분이야. 근데 이게 따자마자 바로 먹어야 달고 그런 게. 따한 이후로 시간이 갈수록 단맛이 좀 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단맛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됐어. 그냥 이렇게 수프 같은 거 만들어 놓아서 먹어도 되고. 충분하네. 옥수수 전분. 와.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옥수수 전분. 원래는 저걸 그냥 끓여서 계속 증발시켜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옥수수 전분 넣어가지고 조금. 맞아 맞아. 그럼 저렇게 듬뿍해지면. 와. 이거 그냥 떠먹어도 맛있겠다. 그렇죠 그냥 먹어도. 얘들아. 네? 그 옥수수 전분 만드는 거 한번 볼래? 어.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 색깔도 너무 예뻐서. 한창 안아달라고 할 때죠. 여기 앉혀줘. 여기 앉혀서. 얘 떨어지지 않게만 봐줘. 어머. 어머. 멋있다. 찬호 오빠 너무 멋있다. 멋있네. 잡아. 많이 담아가지고. 이야. 저렇게 해서 하니까. 와우. 진짜 신기해. 아 또 찬물이 하는구나. 어떻게 옥수수가 이렇게 되지? 그치? 신기하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 과정 보여주면 너무 재밌어하겠어요. 우와. 오 시영이다. 신기해. 그치? 시영이. 올챙이면서 지렁이 같아. 시영이. 어? 뭐예요? 우유랑 이 옥수수 알갱이랑 거의 한 1대 1 정도로 갈을 거예요. 어. 거기에 저 올챙이면 넣어서 그냥 먹는 거야. 옥수수 우유? 엄청 고소하고 맛있고 달콤하고. 저게 국물이 안됩니다. 와. 아. 아. 육수를 저렇게 만들어요? 저기 끝이에요. 어머. 너무 간단한데? 여기에다가. 육수수만 갈아 놓은 거라. 그냥 마셔도 맛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마셔도 너무 맛있어. 네. 콩국수처럼 없으신 것 같아. 네. 느낌은 콩국수 같죠? 콩국수처럼. 그래서 그 올챙이면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럼 둘이 먹는 거야? 네. 어떤 맛일까? 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너 지금 완전히 아저씨 도와주고 있어, 삼촌. 완전히 아저씨 도와주고 있어. 하는 음식 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지? 네. 전 요즘 집에서 수박화채 만들어요. 아 맞다. 너 수박화채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 네. 수박 있어요? 아 당연히 있지. 그럼 오늘 같이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래 오늘 화채 만들자. 안 그래도 과일은 많이 준비해놨어. 난 오빠가 갖고? 오늘 같이 같이 만들자. 난 오빠가 갖고. 아 그럼 만들어요. 난 오빠가 갖고. 아 그럼 만들어요. 화채보다 오빠가 좋대. 어 적극적이다. 일단은 야 이거 자르는 것도 일이야. 아무튼 얇게 좀 잘라주세요. 어 이렇게 약간 슬라이스 하듯이 잘라달라고 하는 거지? 네. 아 이 정도면 될까? 아 네. 아이고. 아이고야. 화채인데 저렇게 자르는 건가? 야 찬호야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냥 찍으면 돼요. 어 고마워 그냥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야 자주 만들어도 돼. 계속 만들어. 새 거까지 만들어도 돼? 새 거까지 만들어도 돼? 새 거까지 만들어도 돼? 새 거까지 만들어도 돼? 이렇게 해서 여기다 찍어. 나도 찍을래. 아 저렇게 모양 내서. 너네 구경하면서. 어머 어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깜짝 놀랐어? 나는 맨날 어린이 때문에 깜짝 놀랐어. 나는 맨날 어린이 때문에 깜짝 놀랐어. 이거 마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어머 질퇴 훨씬 갑자기. 그걸 먹어? 나도 먹어. 나도 먹고 싶어. 알겠어 줄게. 어머.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 내 것도 먹고 싶어. 내 것도 먹고 싶어. 내 것도 먹고 싶어. 그리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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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눈빛. 아니 눈빛이. 아빠가 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어떡하면 돼. 어머 진짜. 어떡해. 마주 쳐다보니. 저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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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것도. 어. 질투 좀 나시겠는데 약간. 아니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 차례. 손 좀 시끄럽게. 좀 닫을게. 어머 어떡해. 저도 로링이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다른 오빠들 많이 놀아봐도. 나 안 봐봐. 어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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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좋아하네. 됐다. 이제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응. 앉아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삼촌. 나 불렀어? 네. 이거 보세요.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건데 이거. 수박에다가 뭘 꽂은 거예요? 장롱아 재미있는 걸 하더라고요. 어머. 그게 뭐예요? 상이다. 상이다. 잘 보세요. 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지? 보세요. 네. 근데 화체를 왜 굳이 저렇게 해야지? 이거. 여기다가. 어머. 아 설마. 좋아. 우와. 아 이건. 우와. 아 이거. 우와. 우와. 라스백하스네. 완전 파상이다. 우와. 우와. 아 얘들 너무 좋아하겠다. 아니 로리니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데. 언니, 오빠가 너무 매력 있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번엔 더 큰 거! 재도전 안 나온다. 큰 손이 있어, 찬호. 됐다. 3, 2, 1 해봐. 파이팅! 어떻게 될까요? 제발. 오! 오! 와! 와! 대박이다! 와! 멋있다! 아, 만족했어. 애들 진짜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분수쇼 같아, 진짜. 삼촌. 응? 근데 혹시 탄산 못 먹지 않아요? 딸기 우유 있어요, 혹시? 어머, 탄산 걱정까지. 딸기 우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일을 넣자. 과일을 넣자. 저거는 이제 그냥 오프닝 쇼 같은 거죠. 아, 고사리 손으로. 예쁘다. 예쁘다, 화채. 제주가 있네. 센스가 있다. 응. 진짜. 제주가 있네. 센스가 있다. 고맙습니다.